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 지역에 좋은 부동산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전망은 어떤지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위버라인 차영석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열어놓고 있는데 일단 전화번호는 0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 활용하실 분들은 013-3366-8290번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전화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영석 팀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보다도 요즘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거야. 도대체 궁금증은 많은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직접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길, 뉴타운, 하나 꿈의 그린 45평이고요. 하나는 김포, 고촌, 수기, 힐스테이트 35평 2단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파트의 전망과 고촌의 아파트는 제가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두 채의 아파트를 들고 계시는데 혹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매도하고 싶으신 생각이세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이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고촌 아파트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몇 년 후에는 그래서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은지. 일단 서울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는 받으시겠네요. 실거주 조건 챙기셨으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과연 전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은 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기마을 현대 힐스테이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신길 유타운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리는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수기마을 현대 힐스테이트 2단지를 먼저 살펴드리면요. 김포 고촌, 바로 우리 김포 서울과 바로 경계선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가 현대 여기 힐스테이트 2단지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10년이 된 아파트지만은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좀 일단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근린공원도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기에도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김포 고촌에 대한 개발 호재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건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김포 경전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김포 경전철이 원래는 올해 원래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내년 7월로 좀 연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7월까지 연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개발 호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단계는 발표, 착공, 완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착공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대 현재 힐스테이트에 한 5억 5천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지금 다 반영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발 호재를 또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있는 또 마곡지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곡지구는 한 30%밖에 입주가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마곡지구 주변에 그 엠벨리라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 분양가보다는 지금 거의 2배 이상 오른 지금 현재 14억, 13억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가 만약 100%가 입주가 됐다. 한 2년 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김포 지역 쪽이라든지 고촌을 비롯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운영동이라든지 장기동까지도 그 영향을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이제 고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향신리에 있는 여기 이번에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이번에 올 4월에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청양 열기가 정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3000세대 정도 대단지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이제 한강 조망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철역이랑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이제 고촌 지역이 조금 더 발전이 될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고촌이라고 보면 이쪽 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 이번 달 안에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고촌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좀 이런 것들로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저도 이제 예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고촌이 들어갈지 아니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3기 신도시의 핵심 목표는 서울하고 무조건 가까운 곳 그런 곳을 지금 일단은 선정을 대해야 되는데 만약 고촌 지역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포함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 보시면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이 현대 힐스테이트가 현재 지금 2008년 거의 10년 됐죠.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만약 이제 발표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공급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이 현대 힐스테이트는 조금 이제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든지 이제 공급이 몰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씩 상승은 되겠지만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더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 현대 힐스테이트는 이 정도 5억 5천 선에서 좀 형성이 될 금액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 힐스테이트는 조금 짧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7월에 여기 김포경전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촌 지역의 신도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한 4년 정도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 이 정도 안에서 금액을 조금 판단해서 이거를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신길 유타운 신길 유타운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여기 하나 꿈의 그린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 서울 지역 내에서 한 5년 안에서는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신길 유타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신길 유타운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서도 대장주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을 끌고 가는 아파트,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아파트 한 곳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천세대가 넘어가고 신풍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평대가 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길 유타운의 또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아마 여의도 재건축인 것 같아요. 여의도 재건축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거기 현재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마포라든지 아니면 용산, 강남까지도 이주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여기 영등포 신길 유타운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주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제일 큰 개발 호재는 여기 신풍역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신풍역 쪽에 있는 전철들은 다 동과 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전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길 유타운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진짜 고객님께서 나중에 이쪽에서 거주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여기 신길 센트럴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또 여기 신길 파크 자이. 이 세 군데가 2020년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대단지죠. 다 천세대 이상 된 대단지인데 여기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끼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주춤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여기서 입주해서 거주를 하시면 너무 좋지만 이거는 조금 이제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초는 조금 짧게 보시되 여기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셔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 시청자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집을 팔고 가야 될지 팔고 전세로 가야 될지 팔고 또 사서 가야 될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여쭤보고 롯데호성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쪽은 어떤지 동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동네의 아파트와 그리고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동네의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중계동 권영 3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이사할 때도 바로 옆 동네라서 가깝긴 한데 네. 거기는 또 시세가 여기만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의 그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사 가려고 하시는 곳이요? 롯데호성 아파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바로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지금 그러면 권영 3차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롯데우성 아파트로 이주를 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권영 3차를 전세로 주실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지금 이제 거주를 시청자님께서 거주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 권영 3차 아파트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네,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여기 중개 학원가가 바로 옆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배우 수요가 너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아시는 을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또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노원구의 가장 명문학교는 을지 초등학교랑 을지 중학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학교를 또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여기까지는 이제 사셔야지만이 이제 이 학교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영 3차는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전세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위에 이제 당고계 옆쪽에 이제 상계촉진지구 이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 4구역인 여기 프루지오가 이제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기가 이제 심의 통과도 잘 되어 있고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쪽 밑에 있는 우리 중계 학원가 그리고 여기 중계동 쪽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여기 롯데우성 같은 경우에 우리 롯데우성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마트도 있고 앞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목적도 괜찮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자님 저희가 조금 더 상담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차영석 팀장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이 차영석 팀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석 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8년 부동산 총정리해보고요. 2019년은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와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되니까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02077-6356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부동산 정보가 있는지 또 새로운 부동산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 전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4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인데 전세보증금 5억 1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지역의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이 지역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강동구청역 8호선 4분 거리에 저희 위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잠실저거 경계선에 있는 매물로서 잠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 내 집 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성내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전에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금 한번 JYP 신사옥으로 인해서 성내동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조금 야심차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엔젤 공방거리인데요. 예전에 유해 업소를 좀 정리를 해서 청년들에게 카페 거리와 공방 등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쾌적하고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잠실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이런 대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금액대가 너무 비싸서 좀 주저하신 분들은 이런 성내동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봄매물 앞에서는 이제 롯데타워 조망과 올림픽공원 조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완공하게 될 현대차 빌딩까지도 조망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공서 밀집 지역이라 광동구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경찰서, 구의회 등 광공서가 밀집되어 있어서 안전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바로 메가박스라든지 아산병원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둔촌주공아파트는 아마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5천 세대 가구가 지금 1만 2천 세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착공 때 가격 상승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주변 집가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근까지도 이 개발 호재를 다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동구 하면 교통 호재를 아마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이번 12월 1일 날 3단계 구간이 연장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던 것이 지금은 보은병원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덕이라든지 미사까지도 연장 운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암사역까지도 운행하는 것이 별래 신도시까지 연장됨으로써 별래 신도시에 사시는 우리 젊은 층의 직장인분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고덕산업단지도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상일동에 자리를 잡은 첨단 업무 단지 역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호재로 사람이 모이고 수요가 넘치면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하고 있는 강동구의 호재와 잠시 생활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례동 아파트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튼튼한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본 매물의 가장 큰 건물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요. 본 매물은 2018년도 10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큰 24평으로 된 매물이지만 넓고 내부는 넓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롯데타워라든지 올림픽 공원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주차시설에 되어 있는데요. 요즘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다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시설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2층에 1대1 자주식 주차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 대한 활용 전략을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평가된 강동구 가격으로 누리는 잠실 생활권. 보통 이제 우리가 잠실 경계선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잠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이 성례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급 자재 인테리어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양문연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오븐, 커피메이트까지도 기본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급 온 인테리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가로 큰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매물의 가격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거의 60%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하게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용 전략이 가격이었으니까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죠. 네, 지금 현재 성례동 지역 주변 아파트는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한 8억에서 9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매물을 전세로 논다고 하신다면 전세보증금 5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8천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혹은 차익형 부동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유의점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제 개발 호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안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텔 같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앞에 관공서라든지 주변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동산 상담도 진행했고요. 뜨거워 보이는 부동산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위버라인 차영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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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